우리야 이제 절대 다치지 말자. 너무너무 힘들었지. 세상에. 힘들어서 어떻게 견뎠어? 별거 아닌 거예요. 그렇게. 세상에. 근데 다리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밴드가? 발바닥 모양이 있네. 보통 사람들은 기빗사람이 여기다 막 쌓인 거 하잖아. 그치? 입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. 간호사 선생님들도 너무 잘 봐주셨고. 선생님들 말 잘 듣고 있었지. 힘들어하지? 네. 그렇지. 응. 그렇지. 서로를 할 수 있어. 구입하러 왔어. 응? 응, 착해. 수고했어. 이상해. 우리 두부 10살인데 10년 세대 고비였다, 진짜.